안녕하세요. 경산에서 돈가스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최재형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돈가스를 많이 좋아했는데 좀 더 건강하고 특별한 돈가스를 만들고 싶어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내의 치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연근돈가스를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는 햇삽 인증 외에도 ISO 90001, ISO 22000 등의 인증을 치등하였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여 특허도 6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모든 제품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쌀가루 반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돈가스에 비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고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으로는 현재 저희가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는 통신 돈가스와 통신 돈가스가 있는데요. 이 통신 돈가스는 두툼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고 이 통신 돈가스는 마그마처럼 흘러내리는 치즈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돈가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장은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첫째는 위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 둘째는 질 좋은 재료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한 atoms 자체사이에서 못 terribly 믿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종국은 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